우리은행이 우수한 스타트업과 혁신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심사 과정에 신청자가 직접 기술력과 사업성을 설명하는 오픈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오픈 심사제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의 대출을 심사할 때 심사 담당자가 대출을 신청한 기업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묻는 개방형 심사로 진행되며 결과는 대출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. 우리은행은 아울러 상반기 중 특허권, 실용신한권 등 지식재산권의 담보가치를 인정해 스타트업과 혁신 벤처기업의 대출을 심사할 때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